와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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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자 오늘은 광고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방송으로만 하다가 유튜브용으로 광고를 하려니까 헷갈리는데 어떻게 해야되지? 아니 그냥 앉아가지고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타이틀은 말하고 해야죠 광고 타이틀 딴따란 따단딴 허슬캐슬 랭랭랭 슬로건이 중세시대의 왕이 되어보세요 이런거 같아요 중세시대의 하렘 내가 또 하렘을 꿈꾼적이 있었지 내가 하리마가 되겠습니다 앞에 대사 놓쳤는데 그냥 할게요? 그거 필요없을거에요 아마 최대한 빨리 후출하십시오 고격 오 존나 쎄 오 애도 존밥인데요? 용도 부지르는 남자 와나나가 바로 나의 옷이다 내성이다 정편없는 괴물들아 나의 진정한 힘을 부어라 이름이 시멘의 군주에요? 이름이 시멘의 군주 영어 이름을 해야 좀 까지라고 이런거는 시멘의 군주 군주가 킹 심현 카우스 검색해봐 시멘의 뜻이 뭐지? 영어로? 시멘의 카우스 카우스 킹 카우스 에베스 에비용? 이 더럭대 왜 폐를 죽이고 나와 결혼하래요? 너의 인간들은 어둠 속에서 죽을 것이며 올리비아 고든 나의 아내가 될 것이다 이게 은근히 과격하지만 로맨티스트일 수도 있어요 영주님 어떻게 성함을 불러드려야 할까요? 와나 와나나 아 저는 당연히 와나죠 아무도 안 썼나봐 영주님 공주님과 폐야를 구하셔야 합니다 막사를 수리해야 합니다 건축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마법을 이용하여 속도를 높이십시오 지구를 클릭했어요 업그레이드 아 스피드업을 하면 무료로 올라갈 수 있어요 완벽합니다 이제 무사들이 훈련이 무사들을 무장시킵시오 영주님 누르면 어 갑옷을 입히는 거에요 작작 오 장신군들이 꽤 디테일해 아 이제 전투씬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전투를 하면 또 이제 한전투 하죠 이제 제가 또 학창시절 보릇 나올 것 같은데 4명이지만 가볍게 어? 오 오 오 오 이제 제가 또 학창시절 보릇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와나나 전용 클랜을 만들 겁니다 와나나 보따리 클랜 특징은 맛있습니다 아멘 롤 overload 자 와나나 기드 와나나 보따리ligt Richardson에 들어오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